바로 조금 전까지 대박주식 시리즈 210탄을 공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국민기업 관성의 일반주주, 주내온 주주가 되신 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는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대박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날 같이 매수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동시에 매수했던 이 종목의 수익률을 보시고요 이때의 2014년도에 제가 앞으로 4,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엄청난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리겠다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죠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수익률 근거자료를 자그마치 4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수익률을 여러분들 여기 시행일이 나오죠 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돈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요새 최근에 이제 회원님들이 속속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한 종목이 최하 1000% 짜리죠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그동안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돈이 없으신 분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가 오는데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돈 벌이를 하면 되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가 구제의 손길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익 사업을 전부 다 포기를 하고 유사투자 자문업이죠 포기를 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저랑 2년이 되신 분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취임 연설문을 듣고 유사투자 자문업 수익 사업을 그동안에 제가 했었죠 과감히 포기를 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중대 결정을 내렸다 경제대공황 외환위기를 맞아 전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시대가 올 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온 국민이 경제 파탄에 빠질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자 그렇게 해서 후원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천만원 추천금액이 한 종목이 천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주어야 추천받을 수 있는 종목을 최하 금액으로 100만원으로 순수 후원금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선물을 하면서 대박 인생으로 바꿔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날서부터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제 추천금액이 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최하 가입을 못하셨던 그런 분들이 네 분이 이제 백만원으로 백만원씩 후원금을 내시면서 후원을 내주셨어요 자 후원 내주셨는데 이분들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저랑 2년이 되고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기회를 계속 엿보던 분들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추천은 못받고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저랑 인연이 되시면서 계속 쪽지를 주고받고 소통을 했었던 이 회원들이 이 네 분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내주셨는데요 저는 당연하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했고요 그래도 고맙죠 그래서 이분들의 인생을 제가 바꿔드리기 위해서 이제 정의원이 돼서 국민기업 관성의 정식 주주가 될 때까지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와 동일하게 후원금 6%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300% 이상 도달할 때까지 제가 매달 지불을 하겠다라고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의 번영을 위해서 이분들이 후원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선물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천사님 그 다음에 울산산단님 그리고 달려라한이님 히란나님 이렇게 네 분이 이날 가입을 해서 제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후원금 사회 환원금이죠 6%를 제가 매달 배당하겠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300% 도달할 때까지 제가 매달 지불을 해드리겠다라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두 분이 또 가입을 하셨어요 국민기업 관성 주주님께 선물 드립니다 해가지고 너와나우리님 천사님 이 두 분이 오늘 이제 새로 가입을 하셔서 200만원이라는 후원금을 내주셨는데 이 국민기업 관성의 번영을 위해 가지고 후원을 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또한 똑같이 6%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1000% 이상 대박을 내시고 저는 뭐 이 종목이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까지 수익이 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300% 날 때까지는 내가 매달 뭐 100%만 내도 회비 뽑고도 남죠 100%가 아니라 10%만 내도 수익만 놔도 100만원 추천금에 이 후원금제도는 뭐 10%만 올라도 100만원은 빼고도 남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연 6%로 해서 매달 지불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이제 매달 지불해 드리는 연 6%의 배당금으로도 단 몇 주라도 보태서 살아 라고 제가 즉흥적으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저랑 인연이 되신 분은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이 기업 이념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지금 비정규직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정규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노후에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이렇게 6% 매달 18일날 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고액 배당을 원하시는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포스트를 잘 보시고 이 공시를 잘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게 될 것이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요 틀림없이 대공황 IMF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언제서부터 이야기를 했는가 꽤 오래전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 국민기업 관성 이 나를 따른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는요 유료 카페인데 지금은 이제 후원금 제도를 변경을 하면서 잠시 이 어려운 시기에는 제가 수익사업을 안하겠다라고 잠시 수익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의 이동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부의 이동 대박주를 선점해라 1부 2부가 있죠 2017년도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왼쪽에 2016년도에 대박주식 시리즈 왜 이때 당시에 추천을 했는가 유튜브나 이런데 보시면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2015년 16년 17년도 18년도 19년도 계속 유튜브에 뭐 경제대공황이 온다 퍼펙트스톰이 온다 블랙쇼관이 온다 국가부도가 난다 이런 글들을 쓰는 유튜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게 다 자기꾼들이에요 아니면 전문 지식이 없거나 자 저는 이때에 무슨 소리냐 아직까지 절대 대공황은 논할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가 이야기하마 그리고서 대박주식 시리즈를 이때 당시 240단을 추천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이제 몇 년 후죠 이제 그때가 온 겁니다 그때를 예측을 해서 지금 이때를 예측을 해서 제가 부의 이동 1부 2부 로 동영상으로 녹음을 했어요 자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날입니다 이날 2월 26일날 자 연일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신고가 갱신을 하고 요 날이죠 2월 26일날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이에요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7시 56분에 글 썼습니다 그리고서 대풍락이 왔죠 자 요 날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월가애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 파생상품으로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제가 이제 대공황이 시작이 되고 제2의 IMF 사태가 이제 터질 것이다 첫번째 신호탄이 터질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자 올라왔어도 여러분들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자 그동안에 지금 뭐 주식 기존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7토막 8토막씩 났어요 다 자 빨리빨리 순시를 짧게 짧게 이제 끊으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는 두번째 하락장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대공황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 직장을 잃고 길바닥에 나 앉게 될텐데 이런 엄청난 대공황이 오고 불황이 올 때에 저를 찾아오셔서 미리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훗날 재산이 최하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자 돈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아르바이트를 하든 알바를 하든 아니면은 노가다 현장에서 몸뚱아리로 내 인건비를 받든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매일매일 몇만원씩 주어 담으세요 그러시면 그게 훗날 여러분들 재산에 큰 도움이 되게 될 것이다 자그마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짜리가 지천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입니다 210탄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과 제가 같은 날 동시에 매수했던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추천드리는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거는 2016년도고요 자 이때 수익률보다 4배에서 5배 다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입니다 210탄인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만원이거든요 자 만원에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만원짜리가 이 종목이 이제 4천원을 깨니까 주가가 지금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강하게 오면서 약 6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들어가서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은요 전저점 4,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얼마까지 내려갈 것인가 저는 1000원 이하로 봅니다 1000원 이하 자 지금 현재가가 7,000원이에요 7,000원 자 7,000원인데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1,400포인트를 깼을 때 4,500원을 깨기 때문에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틀림없이 전저점 4,500원을 깨면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의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900%의 수익이 터지는 거고요 자 1000원까지 빠지든 2000원까지 빠지든 자 2000원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으면 되는가 15,000원 잡으시면 되고요 1000원까지 빠지게 되면은 15,000원을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150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종합주가 때 4,5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를 당연하게 깨고 내려가는 건 이건 뭐 기정사실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은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이 만원이면 자 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자 목표가를 15,000원을 잡을 거기 때문에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1500%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입니다 210탄 제가 왼쪽에 여러분들 4년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4년치 자그마한치 4년치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을 보고 저희 카페에서 저를 찾아오시고 인연이 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잠시 후에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 이제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10탄째 이렇게 시황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제가 매수하는 이유는 뭔가 저 또한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는 대박 종목이요 어마어마하게 지천에 깔려있다 노다지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자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왼쪽에 이렇게 4년치의 수익률을 공개하는 카페 광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랑 인연이 되셔야 돼요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저랑 인연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고 그 사람이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귀동량으로 듣고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유료 카페가 있는데 유료 카페는 지금 제가 지금 유료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업 관성 후원 이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종목 추천을 하면서 돈 벌 수는 없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그 후원금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제가 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환성은 매달 5월 매달 18일입니다 자 이번 달에도 이제 그저께 18일날 배당을 했어요 이 배당 봉시를 보시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 시대죠 나는 주식 투자는 못해도 돈은 좀 풀리고 싶다 그러신 분은 국민기업 환성 배당금 제도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이에요 최근에 오늘도 이제 두 분이 노력을 했었던 분인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 인연을 맺으려고 고생을 그동안에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이분들한테 매달 6%의 배당금을 주겠다 4회 환원금이죠 4회 환원금 배당금을 주겠다 그러고서 제가 오늘 포스트를 썼습니다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 지금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제가 주식 추천하면서 돈 벌이를 하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하면서 주식 추천 비용을 지금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저랑 같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를 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포스트가 자그마치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제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자 대공황의 신호탄이 이때 터졌죠 이때 제가 모든 주식을 다 정리를 해라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자 기술적 반대 공간이 제가 한 달 반째 계속 상승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이제 다시 전자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대공황의 시기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모조리 싹쓸이 하실 분들 아니면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준비된 자한테는 대공황이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리즈 209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09탄인데요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회사의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산이 뭐 아주 기하급소적으로 잠재자산이 기하급소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 인데요 이런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아주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요 뭐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 종목은 정상적으로 수익사업을 얼마 전까지 했을 때에는 이 종목 추천 금액이 한 2500만원 정도는 책정해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수익사업을 잠시 멈췄습니다 국민들이 이 어려운 때에 돈을 갖고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잠시 유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후원금 제도로 100만원으로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지금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7년 연속 영업이 흑자 지속이구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으면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8만 3천원입니다 8만 3천원 자 8만 3천원 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2만원까지 빠졌어요 약 400% 가까이 내 잠재자산 대비 4토막이 난거죠 자 지금 뭐 한 45%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절대 이 4만원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종목은 이미 자산운영사가 아주 강하게 작전이 끼어져 있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대박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임밸루가 아주 기업에 대한 네임밸루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그 다음에 뭐 한 4만원까지는 뭐 홀딩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것은 경제대공황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초대박이 터지게 된다 제가 지금 대박 주시 시리즈 209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바로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자 이 종목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여기 지금 수익률 나오죠 이게 240개 종목인데 이 240개 종목 수익률보다 4배 5배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만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조점 2만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떨어지냐 무조건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잘하면 5천원 까지도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이게 잠재자산이 8만 5천원 짜리가 만원까지 떨어진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그래서 퍼펙트 스톰 블랙스완 아닙니까 대공황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주식시장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작전 세력들이 지금 계속 주가를 지금 빼고 있어요 왜 거저 주사 먹으려고 작전해서 1000% 이상 대박을 치려고 작전 세력들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준비한 종목이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다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지금 209탄째 추천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이제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하면서 대공황이 오면 전조점 2만원을 깨면서 무조건 만원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최악의 경우 5천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8만 5천원이니까 계산하기 편안하게 해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만원을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다 근데 5천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1,400포인트 빠졌을 때 이게 2만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2만원에서 반토막 나는 거는 우습죠 자 그래서 5천원까지 떨어진다면 이건 뭐 여러분들 뭐 계산하기 뭐 계산 잡을 거 뭐 있습니까 1,300% 400%는 그냥 그냥 거져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박 종목이 지금 209탄입니다 209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다 1,000% 수익이 터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을 아셔야 돼요 자 돈 버는 비결은요 자 네이버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으시는 게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저희 카페에 후원 국민기업 관성 후원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안내 이 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 포스트를 잘 지켜 보시고요 자 나는 후원금 낼 돈도 없다 그러면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열심히 카페 활동을 하시면 제가 무료 추천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날 매달 18일날 6% 배당을 하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고요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두 분이 후원을 하셨는데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고 후원금 내신 분들한테 제가 매달 6% 배당금을 제가 지불해 드리겠다라고 오늘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가지고요 아무한테나 선물 드리는게 아니라 저랑 2년이 되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에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에 포스트를 쓰시고 관심있게 지켜보신 분들한테 제가 연 6%의 배당금을 지금 지불해 드리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을 넘어서가지고요 이전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IMF 대공황이 오는데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돈보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꿨고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천만원이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이너서클 회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그마치 천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다 자 일일이 들어가서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2월 26일날입니다 2월 26일날 바로 요날인데요 자 제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된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요날입니다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바로 요날이에요 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손실이 나시는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끊어 나가시면서 종합주가가 반등권이 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끊으셔서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 놓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저를 알고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이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입니다 208탄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인데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 부터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해서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수익률보다 지금 4배에 4배에서 5배 이상 대박이 토질 종목들만 지금 현재 208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2016년도에 제가 왜 이 자료를 준비했는가 이제 앞으로 4,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고 제 2 IMF 국가부도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에 나를 따르는 사람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통째로 바꿔 줄 수 있는 그런 수익 근거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 4년치입니다 4년치 지금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를 권합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인데요 참고적으로 저는 왼쪽에 240개 종목을 모조리 다 매수를 한 수익률 여러분들이 아까 보고 계시죠 자 자금이 없는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는가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3000원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75%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특정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면 전자점 3000원으로 깨면서 주가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얼마까지 빠지냐 저는 1000원 이하로 봅니다 1000원 이하 자 이 종목은요 7년 전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잠재자산이 8500원 짜리입니다 8500원 자 8500원 짜리가 이번에 3000원까지 빠지니까 약 세 토막 난거죠 세 토막 나니까 지금 60% 정도 지금 60에서 70%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 조정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제2의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게 되면은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자 1400포인트였을 때 3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그거 2000원 깨는 거 눈 감고도 깨지죠 자 그랬을 때 이 종목 맥시멈 제가 1000원을 보는 겁니다 1000원 자 1000원을 보게 되는데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무조건 500원이구요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 8500원까지만 홀딩을 해도 85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쇳복이 터지는 거죠 쇳복이 터지는 거 그냥 여러분들 조상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대박을 내라 붉은 태양 차관성 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되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은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처럼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꼭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웬만하면은 제가 이전에 카페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잘 안 보여 드렸는데 지금은 잘 안 보여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눈에 확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 포스트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이래가지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은요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보실 수 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에요 1000개가 자 이런걸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여기 이거 한번 볼까요 달땡닌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1557% 200% 130 120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이 대공황이 온다 이 2월 26일날 포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 26일날 미국 다우지 수가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글 쓴 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제 2의 IMF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쪽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동 구간이 제가 계속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빨리 정리를 하시는게 좋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후원 링크 주소가 있어요 국민기업관성 여기를 클릭을 하십시오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 추천주기 때문에 이 후원카페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관성 이 포스트 멤버십 후원금 안내 이 포스트를 잘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급락하는 때가 있으면 급등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대공황 그 다음에 제2의 imf 외환위기는요 엄청난 후포풍이 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자 준비된 사람들한테 준비되지 않은 다수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텐데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 저를 만나서 미리미리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불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8,500원 그래서 이제 특정 금액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종합주가가 올라올 때 일부 끊으셔야 됩니다 손절을 좀 짧게 짧게 끊으실 분들은 끊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1,000원 이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1,000원 이하로 빠지는 거는 여러분들 쇳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850% 구요 자 8,500원을 오버슈팅을 하는 구간이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07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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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은요 수익률이 뭐 크게 많이 나올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가 약 9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에 잠재자산이 35만원입니다 35만원 이니까 지금 9만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서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냥 35만원까지 홀딩을 하면 약 한 뭐 한 200% 가까이 수익은 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종목이요 이번에 대공황이 아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35만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졌냐 6만원까지 빠졌습니다 6만원 자 6만원까지 빠졌다는 것은 다소 토막이 난거죠 자 지금 약 한 6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요 자 온다는 조건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 퍼가 굉장히 좋은 종목 잠재자산이 좋은 종목이 이번에 뭐 6만원까지 빠지는 것도 이거 사실상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요 지난 15년 동안 주가가 15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종합주가가 이제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6만원까지 이렇게 빠진거죠 자 대공황이 오면요 이 종목은 전저점 6만원을 깨고 저는 3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질 수 있다 3만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3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다 자 이런 종목은요 이런 종목은 정말 몇십년만에 한번 오는 기회입니다 몇십년만에 자 6년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종목은 200%만 200%만 먹는다 라고 해도 이 종목은 한 종목의 추천금액이 2000만원에서 뭐 3000만원씩 이렇게 받는 종목인데 자 돈 많으신 분들은 뭐 1000원 2000원짜리 못사거든요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몇백프로 수익률밖에 안돼도 제가 이런 종목은 추천금액이 비쌉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추천금액을 받았죠 자 지금은 100만원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큰 자산을 그러니까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이 종목을 유념있게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2만원대까지 자 3만원 전저점 6만원을 깨고요 대공황이 오면 3만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경우에 최하 1000%의 수익을 볼 수 있고요 3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2만원이죠 그때는 뭐 1500% 이렇게 큰 종목 비중이 무겁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을 2만원대 3만원대에서 산다 이거는 뭐 거저 주저 먹는 겁니다 회사의 네임별로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어 지난 십몇년동안 15만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사의 재무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지금 그 뭐 10% 먹자고 앉아서 그 떡 떡을 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지금이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빨리빨리 전화를 하면서 아 대박 주시지를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서 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게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려고 그러면은요 돈을 벌어본 사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수익을 내주었는가 이런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제가 올리는 이 수익률이요 자그마치 4년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시면은요 돈버는 사람 돈 번 능력이 있는 사람 옆에서 줄을 쓰셔야 돼요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더보기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저희 카페 로 찾아가는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후원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죠 한 종목에 최하 추천금액이 천만원이 넘었던거 자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무료다시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바로 자 이날 제가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험 분석을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급나겠죠 자 첫번째 신호탄이 왔습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해 가지고요 미국 S&P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대공황 제2의 IMF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수 들어가시면은요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못하면서 이 주가가 다시 전조점 6만원을 깨면 무조건 3만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이 아까 말씀드렸죠 35만원이 넘는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구요 이제 이 후원 링크를 누르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시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나옵니다 이 링크 주소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보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날 배당공시 6% 연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공시 나오죠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유념있게 지켜보시구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JIMF 경제대공황을 준비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5탄 인데요 오랜만에 동전주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자 동전주는요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고 장난을 아주 자주 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5탄 205탄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고 그리고 갖고 놀기 좋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최근 분기에 일부 손실이 오고는 있지만 뭐 그다지 크게 손실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은 아직은 쓸 필요는 없다 자 대공황이 오면은요 모든 업황이 단기 손실이 영업 적자 전환이 되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라고 해도 뭐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되는 종목이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면 속출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민감하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주식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6,000원짜리 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 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500원 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 세 토막이 넘게 난 거죠 자 지금 약 100% 가까이 급등하고 있어요 100% 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 라고 해도 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서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요 전저점 1,500원 을 깨고 500원 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500원 자 500원 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6,000원만 찾아 먹어도 1,200% 짜리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동전주입니다 자 동전주로 500원 까지 빠질 수 있다 현재가가 지금 3,000원 이거든요 3,000원 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 드립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1,500원 을 깨고 내려가면서 얼마까지 빠지는가 500원 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완전 동전이 되는 거죠 500원 짜리 동전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동전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요 뭔가 이유가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나면 이 국민적 관송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링크를 하시면 여러분들 최소의 금액으로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제가 100만원의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유료 카페를 여기를 찾아오시면은요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무조건 천만 원짜리입니다 천만 원 저는 천 프로 수익이 나는 종목은 한 종목에 천만 원씩 추천드렸던 이런 카페인데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돈 벌이는 하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수익 사업을 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도탄의 지경에 빠지고 있는 이때에 제가 알고 있는 금융 지식으로 돈 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한 종목에 1500만 원 비싼 것은 5000만 원이 넘죠 자 그 수익 사업을 전부 다 포기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자 바꾸어서 이제 이 국민의학 관성에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지금 바꾸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를 잘 읽어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입니다 매달 18일날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무엇 때문에 고역배당을 하겠습니까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저랑 인연이 되신 주주 회원님들한테 최고의 배당도음을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월 18일날 이렇게 배당 공시가 나왔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이 종목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립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1500원을 깨고 5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아까 1200%라고 그랬네 500원에... 아 아 아니다 500원에 6000원 하면 약 1200%죠 자 500원에 매수해서 600원까지 홀딩을 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입니다 204탄 영업 손실이 단기 손실이 좀 오기는 왔는데요 뭐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단기 손실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의 업력이 그동안에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면서도 잠재자산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꾸준하게 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영업이익을 볼 때 대부분 이제 단기 손실을 따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주식은 1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을 체크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단기 손실이 최근 분기에 왔지만 뭐 그 적자 폭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리고요 잠재자산이 이 종목이 얼마인가 35,000원짜리입니다 35,000원 자 35,000원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대공황이 오거나 그리고 국가 부도사태가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잠재자산도 중요하지만 사내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잘 쌓여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종합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흔들리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자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6,000원 그러면 35,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5토막 넘게 난 거죠 자 지금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80%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이라도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대공황이 안오면은 그냥 35,000원까지 홀딩하셔도 200%는 먹습니다 자 그런데요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이 종목을 최소한 1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이 종목을 얼마까지 빠트려야 되느냐 저는 3,000원 이하로 보거든요 3,000원 이하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 또한 영업이익의 손실복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다 감안하고 지금 모든 종목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주가에 녹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고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이번에 깨고 내려갔잖아요 자 이번에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는가 이 종목이 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저는 3,000원 이하 2,000원까지도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재자산 대비 거의 뭐 열 토막이 넘게 나는 거죠 열한 토막 이렇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블랙스완이고 퍼펙트 스톰이고 그게 경제 대공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열 토막이 넘게 나는 이런 엄청난 종목이 터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까지 제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4개 종목 몽땅 싸그리 저는 다 매수할 겁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보고 계셨던 이 수익률이요 이게 240탄 아닙니까? 240탄을 제가 이때에 다 매수를 했어요 저는 이번에 대공황이 오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4탄 이 왼쪽에 수익률보다 5배 4배 5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이게 쉽게 오는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카페 방장이 추천하는 종목 그 다음에 본인의 수익률 이렇게 4년 동안 공개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5,000원인데 이제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3,000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쇳보기 좋으면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자 2,000원이면 내 잠재자산 35,000원만 찾아 먹어도 1500%가 터지는 종목이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 저를 찾아오시는 게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밑에 국민기업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관성이 나오는데요 국민기업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종목 제가 10일 전까지만 해도 수익사업을 할 때면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한 종목에 근데 지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 100만원을 후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렇게 대박 종목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이 국민기업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 자 매달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국민기업은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고 있다 배당에 대한 거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포스터를 자세히 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는 대박 주식 시리즈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제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1500만원짜리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2IMF 국가부도 사태가 오는데 돈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이때를 틈타서 제가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엄청난 대공황이 오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왼쪽의 수인율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요 날 요 포스트를 잘 지켜보세요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오늘부터 코스피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제는 여러분들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질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의 날은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미리 찾아오셔서 이제 제가 또 한번 주가를 예측을 해 드리는 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서 인생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은 이 종목은 3,000원 이하 그래서 2,0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 1,500% 2,000원에 3만 5,000원 까지 홀딩을 하면요 여러분들 최하 1,500%의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평생에 한번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평생에 한번 오기 힘든 이 엄청난 대공황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15배로 늘리실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요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3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이번 분기에 단기 손실이 조금 좀 왔는데요 이 종목은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으면서 회사가 아주 네임별로가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잠재 자산이 9만원 짜리인데 이 종목은 작전 세력들이 지금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자산 운영사가요 지금 엄청나게 이 종목을 노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초금락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1400포인트까지 깨지니까 이 종목이 잠재 자산이 9만원짜리가 지금 2만원으로 깼어요 자 2만원으로 깨서 지금 60% 이상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전 세력이 누구인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이 종목은요 자산 운영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 종목으로 이미 자산 운영사들은 이미 큰 수익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 지금 뭐 특별하게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단기 손실이 조금 왔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9만원짜리가 2만원을 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강하게 자산 운영사가 바닥에서 훑어먹기 위해서 이 대공황이 오는 걸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냄새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 정상적으로 추천하면요 이 종목 저는 5천만원입니다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뭐 불과 10일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100만원에 제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되지 않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100만원에 후원금 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종목 잠재자산이 9만원짜리인데 지금 2만원을 이번에 깼단 말이에요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주가를 계속 뺄 겁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바로 누구냐 자산 운영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산 운영사라는 애들이 뭡니까 돈 갖고 돈 지랄하는 놈들이에요 좋은 종목을 헐값에 주워 먹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 사태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종목 이번에 2만원에서 2만원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목표가는 얼만가 무조건 만원 이하로 뺄 겁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원으로 잡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9만원이니까 자 9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 아닙니까 900% 자 만원 이하로 만원 이하로 빠지는 건 여러분들 쇠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만에 하나 뭐 만원은 저는 깰 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원 대비 내 잠재자산 9만원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900% 수익이 터지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런데요 이 종목이 이번에 대공황이 터지면 2만원을 깼는데 만원까지 깨는 거는 우습게 깨겠죠 그래서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제가 5만원 5천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천원에 내 잠재자산이면 뭐 1500% 그냥 거주 주워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요 틀림없이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때가 오면 작전세력들은 이 종목을 만원 이하로 빼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임벨루가 좋은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주식이라고 하는게 여러분들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손실이 온다고 해서 손절을 칠 종목이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주가가 2만원을 깨서 뭐 만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박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고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기업인가 국민기업 관성 멤버시 후원금 안내 제도를 보시고 이런 대박 종목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네이벨로가 좋은 기업은요 사내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무조건 이 종목은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10일 전만 해도 5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제가 이런 종목을 지금 100만 원에 후원 내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저께에도 5월 18일날 배당을 했습니다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거든요 자 배당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저희 카페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찾아오시고요 이제 제가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이 포스트 2월 26일날 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다우지수가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코스피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요 날이에요 경제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부도의 사태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진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렇게 종합주가가 미국 종합주가가 최고 고점일 때 신고가 갱신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맨 위에 꼭대기에서 대불황이 올 것이다 라고 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향 분석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죠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또 한번 정확하게 예측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자 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1500% 터진다 라고 해서 뭐 이상할 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고액 자산가들은요 1000원 2000원짜리 이렇게 쉽게 못 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네임별로가 굉장히 좋은 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와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이 되겠습니다 202탄 자 이 종목이 6년 연속 영업일기 흑자 지속을 하다가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작년 연말하고 이번 분기에 영업 손실이 조금 왔습니다 자 영업 손실이 뭐 단기적으로 지금 왔는데요 뭐 이 종목이 아니라 이제 대공황이 오면 뭐 어느 종목이든지 7년 뭐 10년씩 이렇게 업력이 좋은 종목들도 다 단기 손실이 올 수 있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대폭 줄어들거나 대폭 줄어들다가 조금 영업이익이 더 빠지면은 뭐 적자로 이렇게 바뀌는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다 감안을 하고 지금 추천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왔다 그래서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인데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지금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이제 일부 아주 조금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잠재자산이 2만 4천 5백 원짜리입니다 2만 4천 5백 원 2만 4천 5백 원짜리가 이번에 5천 원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 2만 4천 5백 원이니까 그냥 2만 5천 원 잡고 5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5,5,2,2,5 다섯 토막이 난 겁니다 다섯 토막이 나니까 지금 이 종합 주가가 1,400 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그냥 100% 급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이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고 해도 절대 이 고점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 예를 들어 가지고 받으시는 분은요 조정이 오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왜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이제 대공황이 전초점이 이제 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또 때가 되면 대공황이 이미 시작이 됐다 라고 두 번째 신호를 제가 보내드리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저점 5천 원을 깨고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 5천 원이었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회 사태가 오면 당연하게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일부 손실폭이 커질 영업이익이 손실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감안을 하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라고 해도 국가부도회 사태가 터지는데 당연하게 영업이익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그동안에 이 회사의 업력으로 봤을 때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하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내 현금을 들어가서 봤더니 사내 현금을 이미 어려운 시기를 겪을 정도의 충분한 자본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대박 주식시리즈 202탄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24,5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5,000원 잡고 5,000원이면 55,000원 25,000원 지금 5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100% 이상 급등이 왔는데 대공황이 오면 그러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저는 2,000원 이하로 봅니다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봅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2,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 25,000원 잡으면 1,200% 정도의 수익이 터지는 거죠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빠진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 그냥 2,000%가 넘는 수익이 터지는 거죠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좋겠지만 얼마나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제가 지금 대박 주식시리즈 202탄이잖아요 국가부도의 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제가 202탄째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대공황의 시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호재다 이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잖아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회 사태가 올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를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구조를 몽땅 다 조사를 해서 지금 대박 주식시리즈 202탄째 공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거의 다 100%예요 지금 10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잠재자산이 좋은데 종합주가가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이제 아직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으셔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대박을 터뜨릴 거 아닙니까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치니까 한 달 반 만에 지금 120%까지 급증을 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이 제가 예측한 것들은 2000원을 깨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2000원에서 만원까지 올라오는데 5000원에서 만원 100% 치는데 지금 한 달 반 걸렸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제가 2000원 이하로 빠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달 석 달 사이에 만원까지 올라오는데 두 달 석 달 사이에 400% 500%가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된 사람들한테만 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국민기업 관성 후원 계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주가가 2000원까지 빠지게 된다고 하면 이 종목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가까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2000원 이하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거 그냥 2000%가 넘는 거예요 2000원에서 24000원 25000원만 찾아 먹으면 2500% 아닙니까 그래서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미리 저랑 미리 인연을 맺으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제가 한 10일 전만 해도 지금은 유사투자자문화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100만원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후원금 받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10일 전만 해도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1500만원 짜리였습니다 자 이 후원금 안내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5월 18일 자 이제 날을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카페에서 여태까지 대박 주식 시리즈만 돈 받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불과 10일 전만 해도 이 종목은요 한 종목에 제가 추천 금액을 1500만원을 잡을 종목입니다 왜? 수익률이 1200% 이상 되니까 그래서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2000%가 넘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최하 1500만원이 추천 금액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후원금 제도로 제가 지금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이제 날을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카페는 지금 수익사업을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경기 좋을 때야 뭐 돈 받고 추천하면 되지만 경기도 안 좋고 지금 대공항이 오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때가 됐는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갖고 돈벌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후원금 제도로 이 어려운 시기에는 내가 수익사업 안 한다 그리고서 제가 지금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2020년도 2월 26일날 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미국 다우지수가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축과 대폭락이 올 것이다 자 2월 26일날 글쓰는 겁니다 이게 경제신호탄의 첫 번째 신호탄을 제가 최고 고점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 드린 거예요 이제 대공항이 이제 준비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했잖아요 지금 기술 접받는 공항이 많이 왔죠 이제 아직은 대공항이 오지 않고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겁니다 당분간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또 한 번 두 번째 신호탄이 오게 되면은요 더 큰 위험이 온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1탄입니다 201탄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에요 저희 카페 바닥 분석주인데요 자 이 종목이 바닥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약 11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1탄입니다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입니다 창사 이래 최고 바닥가를 지금 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15,500원입니다 15,500원 자 15,5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약 9,500원이거든요 자 바닥에서 지금 약 110% 가까이 급등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요 이제 추가 반등 보다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경제대 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승부수를 내셔야 돼요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지금 120% 한달 반세에 지금 120%가 지금 급등하는 거 보셨죠 자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잠재자산 대비 자 15,500원 계산상으로 그냥 15,000원으로 잡고요 15,000원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겁니다 여기가 지금 4,500원대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동학기명운동 지금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10% 먹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120%예요 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시면 제가 안 된다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면요 자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한번 신호탄이 터졌죠 자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2의 IMF 국가무도의 날 경제대공황이 오는 날이 이제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되니까 아 되는가 지금 여기 지금 이거 차트가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조정이 오면은요 지금 무조건 매수 진입 들어가실 수 있고요 대공황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터지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4,5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빠지는 것이냐 저는 2,000원 이하 2,000원 이하로 봅니다 2,000원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으로 샀고요 2,7,2,4 아 700% 700% 700% 7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2,000원 이하로 빠지면 자 쉽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 1,400포인트 할 때 1,400포인트였을 때 4,5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4,500원에서 절반 이하 안 떨어지겠습니까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으로 잡고 저는 뭐 한 1,000원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 잡고 2,7,2,14 2,8,2,16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때 가면 무조건 이렇게 급등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회사의 잠재자산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는 길 여기 후원계좌 국민기업관성 후원계좌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 주소 링크를 누르면은요 국민기업관성 해가지고 멤버시 후원금 안내 제도가 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 종목 추천금액이 한 종목에 천만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 종목 추천하면서 그 유사투자자문업을 어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멤버시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한테 변경을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제 경제대공항 그리고 제2의 IMF가 오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 돈보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어려운 시기에 전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멤버시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지금 개인 수익사업 추천하면서 수익금 어 어 받고 있는 추천해비를 받고 있는 그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후원금 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소의 금액으로 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선점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어 설립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자 지금 매달 저희 카페는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이 카페를 통해서 연 6% 배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배당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공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 이제 국가부도의 사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왜 정확하게 예측드리는 것 자 2020년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이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다 내다 팔아먹고 요 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파생상품으로 빼팅을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야 제가 요 날을 시황을 보고 이제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어젯밤에 이상했다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포스트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첫번째 신호탄이 이번에 강하게 터진 겁니다 자 주가가 지금 많이 반동권이 돼서 올라왔어요 자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두번째 경제대공황 이번에가 이제 터지면 진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저랑 인연을 맺고 이제 시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제 대금락장이 한번 오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가 지천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건강식품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도 뭐 괜찮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6,000원인데요 6,000원인데 이번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 나가니까 2,000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자 2,000원까지 빠지면서 지금은 4,000원까지 약 100%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추가 반등을 더 이상은 쉽게 돌파를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약세장을 이제 앞으로는 겪게 될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이 종목은 지금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6,000원인데 지금 이번에 고점이 종합주가가 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100% 치고 지금 현재 3,600원인데 6,000원짜리가 3,600원 해 봐야 뭐 지금 들어가봐야 뭐 100% 밖에 더 먹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모든 종목이 어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 됐었다라고 해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순실이 오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종목이 이렇게 어 경기 하강 국면을 겪을 때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 되는 종목이 아니구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경기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죠 앞으로도 점점점 더 안 좋을 겁니다 이제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여기를 돌파를 못하게 될 것이다 자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대공황이 오면 오게 될 텐데요 이번에 저점이 2,000원 아닙니까?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지냐? 지금 현재가가 3,600원인데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500원대로 잡으시라 500원 자 500원대에 잡아서 내 잠재자산이 또한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잠재자산이 6,000원에서 5,000원대로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500원에 주워 먹으면 목표가를 내 잠재자산 5,000원, 6,000원까지만 잡는다고 쳐도 1000%에서 1200%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동전주를 사셔도 이런 종목을 동전주로 사셔야 돼요 지금 현재가가 3,600원입니다 3,600원인데 제가 미리 예측 드리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 종합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빠졌을 때 한 달 반세에 지금 100%를 쳤다고요 자 대공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원 밑으로 떨어져서 단기적으로 500원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당연하게 이렇게 한 달 반 동안 급등이 오겠죠 그때도 똑같이 그랬을 때 500원에 매수해가지고 4,000원까지만 오른다고 해도 5,8,2,4,0,800%를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몇 달 사이에 자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유념 있게 지켜보시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제 국민기업관성 후원자 링크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관성에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안내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종목 제가 이 종목 평상시 추정금액이면 천만원짜리인데요 지금은 이제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10분지 1투망 내가지고 100만원에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는 일을 하겠다 이 국민기업관성이 최근에 하는 일입니다 자 저희 국민기업관성은요 오늘도 18일날 배당을 했습니다 매달 18일날 고액배당을 하는데요 자 배당금 고액배당 같은 거 이렇게 주목있게 지켜보실 분은 이 국민기업관성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날 배당금 시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가 온다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겪게 될 것이다 실업자가 길바닥에 다 이제 나앉게 될 텐데 준비된 자들한테는 이건 엄청난 호재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셔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실 분은 모조리 싹쓸이 하셔가지고요 최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다 1000%다 자 여기 보시면 2월 26일날 종합주가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여기 글 썼죠 이 포스터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자 종합주가가 지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어느 구간에 어느 구간에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될 텐데요 자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한 종목으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드디어 200탄을 지금 돌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00탄 몸집 지금 200탄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급등하고 있냐 지금 85% 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85% 지금 85% 까지 급등하고 있어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으면서요 잠재자산이 얼마인 종목인가 이 종목이 자 잠재자산이 12,000원 짜리입니다 12,000원 12,000원인데 이번에 4,000원 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3,40이 4토막이 난거죠 자 4토막이 나면서 지금 현재가가 약 6,000원 인데요 지금 6,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약 80%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이 8,000원 대를 쉽게 돌파를 못해요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면 목표가를 얼마로 두고 가냐면 15,000원 까지 그냥 홀딩 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 6,000원 지금 6,000원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15,000원 이라 그래 봐야 한 50% 정도 밖에 못먹습니다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의 매수 들어가서 뭐 100% 이렇게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4,000원을 분명히 깨고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의 바닥을 얼마로 보느냐 저는 1,000원을 봅니다 1,000원 1,000원 밑으로 빠지면 이건 뭐 쇠뽕이 터져가지고 뭐 한 3,000% 4,000% 까지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전저점 1,400포인트를 깼을 때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였을 때 이 종목이 4,000원이었거든요 자 4,000원이었는데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4,000원을 깨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저는 1,000원 봅니다 1,000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2,000원이기 때문에 내 잠재자산 12,000원만 찾아 먹어도 1000%가 넘는 수익이 터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15,000원을 잡을 겁니다 15,000원 그러면 1,500%의 수익이 가능한 거죠 자 15,000원을 돌파를 하면 이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이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3만원까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 4,000원을 깨고 대공황이 오면 4,000원을 분명히 깨고 내려갈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을 1,000원을 목표가를 잡고 여러분들이 주어 담으시면 대박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제가 추천드리고 난다면 지금 80% 가까이 급등하는 거 보세요 자 이 종목 이제 거의 목표가에 지금 현재는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창사 신고가로 넘어가는 구간은 지금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다시 이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특정 구간에 저항을 강하게 받고 전조점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 다시 한번 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분명히 대공황으로 주가가 빠지면 빠질까 그 이전에 다른 이유로 빠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4,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분명히 1,000원대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00원까지 빠지면 목표가를 15,000원을 잡고요 1차 목표가입니다 15,000원을 잡고 약 1,500%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대박 주식 시리즈 200탄인데요 이 종목 정상적으로 추천하면 최하 한 종목당 제가 이전에 1,000만원의 추천 금액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국민기업 관성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게 바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하면서 100만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 바로 밑에 더보기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로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첫 페이지가 국민기업 관성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그런 꿈꾸는 비정규직이었고 전부 다 정규직인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식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18일날 매달 6%씩 배당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배당을 했습니다 고액 배당을 원하시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셔가지고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이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면 대량으로 실업자가 길바닥에 나오게 될 텐데 맹에퇴직 하시는 분들 그 쓸데없이 치킨집 같은 거 이런 거 이 국민기업 관성 이 국민기업 관성에 배당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억만 갖고 있어도요 몇 억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밥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은 된다 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으면서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였을 때 4,000원의 지지를 받고 주가가 지금 강하게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게 되면 4,000원 깨면 무조건 1,000원 까지 빠질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 최하 15,000원 까지 1500% 에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할 종목이고요 저도 그때가 되면 당연하게 이 종목으로 대량 매집을 준비할 것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저랑 같이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대박 주식 시리즈 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 이 차트의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인데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주가가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만원입니다 만원 만원인데요 영업이익이 지금 점차적으로 줄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왜 주는가 아 단기순이익이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단기순이익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가 지금 뭐 코로나 사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의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 종목들도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더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어 어떤 종목이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인가 아무도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자 이랬을 경우에 투자종목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자 이 종목 또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 아 흑자 지속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적자 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자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매수하는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해서 인생 대박을 대박을 내게 할 것인가 전문가의 영역이죠 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게 되는가 이번에 이번엔 전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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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잠재재산이 만원짜리가 지금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내토막이 난 겁니다 내토막 어차피 대공황이 오면 견뎌낼 이 회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도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적자로 전환이 되거나 이런 거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대공황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자 어느 기업이든지 다 적자로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감수하시고서 주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왔을 경우에 전저점 2800원을요 깨고 내려가게 되면 저는 천원 미만이라고 봅니다 천원 그래서 이 종목이 천원까지 빠지게 된다 라고 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900%요 천원 미만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초대박 상품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 반복인 기업이 있고 적자 지속이 되는 기업이 있고 흑자 지속이다가 분기별로 뭐 경기 흐름이 갑자기 뭐 끊겼거나 안 좋아지면서 어 적자로 임시 어 적자 폭이 커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어느 기업이든지 대기업도 지금 빵빵 나가 떨어지는 판에 중소기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 폭을 감수를 하고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얼마나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감안을 하고 충분하게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잘 이겨낼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대공황이 온다 라고 하면요 점점점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저는 이번에 바닥이 2800원 가량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요 이거는 뭐 그냥 쇳보기 전 터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었을 때 1000원이면 900%는 뭐 터지게 될 것이다 자 1000원 미만으로 5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자 이번 1400포인트였을 때 28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틀림없이 2800원을 깨고 내려가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게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대박 주식시리즈 198탄으로 제가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자 지금은 대공황이 지금 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신호탄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2800원 대비 지금 얼마까지 올랐는가 거의 지금 8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80% 자 80%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요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 자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해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다시 하방 압력을 아직까지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돼요 자 대박 주식시리즈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저희 카페 자 유튜브 보시면요 자 이 바로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 후원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환성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 추천드리면 뭐 900% 짜리기 때문에 최하 1000만원이 추천 금액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 피눈물을 흘리고 사는 이때에 돈 버는 기술로 갖고 있는 내가 아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수익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당 후원금 100만원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날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 6% 지금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자 어제도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고액배당을 원하시는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번째 신호탄이 이제 언제 터질 것인가 자 바로 첫번째 신호탄 여기죠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이들이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상품으로 하락장에다가 포지션 구축이 이뤄지면서 배팅을 한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글 썼어요 미국 다우지스가 이상하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초금락이 올 것이다 2월 26일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폭락이 1400포인트까지 왔죠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는데요 자 이때에 첫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 국가부도의 날이 정말로 크게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제가 이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돈 많으신 분은 190개를 다 사시고요 돈이 없으신 분은 돈이 없으신 분은 한 종목이라도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추천을 받으셔서 이 엄청난 대공황이 여러분들한테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거의 100%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100%까지 자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밸루에이션 폭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으로 미래를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대공황이 오면 꼭 미래를 준비하시고 1000%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못할 이 엄청난 불황이 준비된 자한테는 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7탄입니다 자 이 종목 바닥 저희 카페에서 바닥 지금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약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바닥이 대충 뭐 2200원입니다 2200원에서 지금 4500원까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아직까지 매수를 하셔도 절대 시기가 늦지는 않다 아이고 이란 코로나 때문에 하루 왼종일 삑삑삑삑 되네요 아 참 이거 세상에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 이 코로나가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로나가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지금 마무리도 안 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곳으로 인해서 세상이 또 한번 뒤집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7탄인데요 이 종목이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흡득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으로 인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좋은데요 단기 영업이익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공황이 지금 계속 오게 되면 매출이 어느 종목이든지 다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흑자 지속을 하다가 적자로 전환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 가장 유의 있게 지켜볼 종목은 얼마나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번째 사내 현금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잘 겪을 수 있는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어느 종목이든지 적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만 8000원입니다 1만 8000원 1만 8000원 대비 2천원 까지 빠졌으니까 2,9,18 뭐 거의 아웃토막 난거죠 아웃토막 났으니까 지금 10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에 아직까지도 올인하고 있는 사람은 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18,000원 짜리가 지금 현재가 지금 4천원 정도인데요 자 4천원이면 내 잠자자산 이거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해도 이 종목은 그냥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18,000원까지 홀딩 하시면 되요 자 그러면 4,500%는 거저 주워 먹는 거죠 자 그런데 대공황이 저는 온다라고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래도요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뭐 만원 단위로 급등하는 일은 지금 당장은 없다 다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대공황의 전초점 그 신호탄이 또 한번 두 번째 오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게 되는가 저는 무조건 천원 이라고 봅니다 천원 자 천원 미만으로 빠지는 것은 여러분들 쇠뽕이 터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뽕 이라는 게 뭔가 말 그대로 돈이죠 돈 자 이게 비정상적인 구간 이면요 정상적인 구간이면 이 종목이 이렇게 18,000원 짜리가 2,000원대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올 때에 완전하게 뭐 그냥 뭐 열토막 이상 내서 저가의 매수를 땡겨 가지고 대박을 치려고 작전을 피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뭐 하루 이틀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자 18,000원 짜리가 2,000원대로 빠지니까 약 한 달 반 사이에 지금 100% 급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0%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2,000원을 깨면서요 깨면서 천원까지 주가가 빠지게 되는데 천원 미만으로는 뭐 쇠뽕 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러면 이거 뭐 그냥 500원 짜리가 500원 짜리다 그러면 이건 초대박이죠 뭐 천원 미만으로 빠지면은 뭐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바뀝니다 천원에서 내 잠재자산 18,000원까지만 찾아 먹어도 어 1800% 가 되는데요 뭐 천원 미만으로 빠지는 것은 뭐 그냥 4000% 3000% 대로 확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또 한번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대공황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지금은요 매수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요 손절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종목 지금도 대박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이 대공황이 와가지고 전초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건 뭐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지금 돈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 종목을 지금 4000원 가량 되니까 딱 한 주라도 먼저 사십시오 사셔서 사 사셔 가지고 돈 없어도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됩니다 딱 한 주라도 사셔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 전에 열심히 그냥 매달 노가다를 하든 뭐 하루 일당 품팔이를 하든 이런 종목을 매일 그냥 주워 담으세요 떨어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주워 담으시라 그랬다가 어느 날 대공황이 와서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뀌게 될 때에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은요 유튜브 보시면은 이 밑에 동영상 보기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후원 주소 국민기업 관성 카페 후원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 종목은 제가 최하 이전에 수익 사업할 때 2000만원이 이 정도면은 뭐 2000만원 추정가인데 지금은 멤버시 후원 제도로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1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줄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이 국민기업 환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자가 들어갔잖아요 국민자 자 매달 18일날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이제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5월 18일 이렇게 배당 공시 이렇게 보시고요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카페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은 제 2 IMF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바로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날이에요 요날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왔죠 자 이런 구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 이런 종목 100% 먹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뭐 10%도 안되는 수익률에 연연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이때 터졌죠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아직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2의 IMF를 준비하셔야 되구요 자 이번 급락장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준비를 하시고 계셨다가 여러분들 인생 승부수로 띄우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6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6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